KTX 세종역 신설 문제 어떤 영향을 지역에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을 모시고 함께 토론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이종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철도연구원 정혜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KTX 세종역 백지하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이두영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진재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 또 뜨거운 토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이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은 양승조 충남지사의 발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앞서서 이제 이해찬,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죠. 의원이 될 때부터 KTX 세종역 신설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당선이 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발언을 하면서 최근에 이게 다시 불이 좀 지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최근에 이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해찬 의원은 자기가 국무총리 시절에 세종시 건설을 총괄 지휘했다. 그리고 이춘희 시장은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맡아서 잘 설계하고 추진했다. 그래서 노무현의 꿈까지 얘기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자기가 국회의원 돼야 돼서 세종시 시장이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종시 발전이나 세종시민을 위한 것보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자기네들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선거 때 그런 명분 갖고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당선되고 나서는 지금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저는 비판받아야 되고 본인들도 정확히 자기 모습을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 교수님은 최근에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 국무총리 시절에 지방분권화 공약도 많이 했고 입장이 좀 바뀌었다 얘기했고 또 이두영 차장님은 이춘희 시장이 과거에 행복청장할 때 입장이 또 지금은 바뀌었다 이렇게 해야지만 입장이 바뀌었죠. 당연히 바뀌죠. 이해찬 총리였던 사람이 지금은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됐고 이춘희 행복청장이 이제 세종시장이 됐어요. 그 두 사람이 과거에 그 내용을 기술적으로 검토할 당시와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세종시의 논란은 과거처럼 기술적 접근이나 경제적 접근이 아니고 정치적 접근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주민이 원하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정치인들 중에 자기 지역구 주민이 원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됐어요. 말하자면 이번에 세종시 설치 문제는 세종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자기가 내세운 게 아니라 저변 조사를 해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걸 추진하면 당선되겠다.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고 이춘희 시장도 입장에 바뀐 걸 보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더라 이겁니다. 왜 주민들이 원하느냐. 주민들은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게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해서 편익지수가 0.59밖에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여기 생기면 나는 편하다 이겁니다. 돈은 누가 맵니까? 전 국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이미 기술적 접근이랑 경제 접근의 논의를 떠나서 정치적 접근이 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해본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적 접근이 됐을 때는 과연 그 정치적 접근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공주시나 또는 다른 충청북도나 다른 지역이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정치적 접근의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진 교수님이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KTX 세종역 신설이 전혀 이룰 게 없는 부분인지를 먼저 제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원장님께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진 교수님 표현이 비용 대비 편익률 0.59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원가가 1만 원이다. 그런데 이걸 팔아서 5,900만 벌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비용 편익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민간기업이라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성 측면만 보자면 저도 사실 2년 전에 세종역 신설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 방송사에 나가서 기술적인 측면들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게 다시 두 번째 다시 대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처럼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겨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진 교수님께서 정치적 사안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철도 전문가로서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 학술적인 측면, 그리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세종역 건설이 타당한가만을 저도 봐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세종역 신설하는 게 타당성이 낮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잦아들었습니다만 이게 다시 대두됐다는 것은 이미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세종 쪽에서는. 반대하는 쪽의 논리도 학습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왔다는 것은 이 사안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봐야 된다. 국가정책적인 사안으로 봐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김 교수님 이해찬 여의나 이충희 시장이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측면들이 저도 일리는 있다 봅니다. 박근혜 입장에서 추진한 의견이 달라진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종시 설치 여부는 충청권 시도 간에 합의했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B 씨도 말씀하신 대로 0.5고밖에 안 나왔어요. 이미 정치적인 문제로 결정이 난 문제입니다. 이걸 다시 또 추진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지금 이해찬 의원이 정말 당대표가 되어서는 뭔가 입장이 다르고 뭔가 국가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았는데 지난번 와서 현장 최고위원회 와가지고 또다시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당대표로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이충희 시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세종역 건설 로드맵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정신 있는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충청권이 얼마나 함께 고생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세종시 건설, 아니 세종시의회 의장을 여기만 임상정 의원께서 5분 발언으로 문제까지 지적했었습니까? 왜 당시는 KTS 세종역을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는 찬성하느냐? 왜 정치적으로 접근하냐? 충청권 이웃 간에 왜 갈등을 유발하냐? 지금이라도 KTS 세종역 포기할 생각 없냐? 이렇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하면 충청권이 똑같이 다시 힘을 모아야 돼요, 지금 시기는. 그런데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서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건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 말씀해 주시죠, 원장님. 아까 이 위원장님께서 이해찬 의원께서 당대표가 되시더니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생각,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발언인데 저하고 보는 시각체가 좀 다르네요. 국가 전체 균형 발전을 보자면 행동수도에 KTX역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가 전체 균형 발전을 보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정작 이 세종역 신설에 대한 재점화를 시키신 분은 충남 지사님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이 정책적인 사안으로 넘어갈 단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해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충남 양승조 도지사께서 말씀하셨고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셨다고 세종역이 건서됩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시민들 역량을 무시하는 행위고요. 그건 아닙니다만 지금 움직임 자체가 당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충남도지사가 당대표 선출 이후에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서론 최고위원도 KTX 세종역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지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큰 쪽에서부터 이렇게 몰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밑에 교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원장님. 그렇죠.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그렇고요. 비시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요. 도봉구 쌍문동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전철이 28분 걸립니다. 28분. 지금 오성에서 세종시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공지역에서 세종시까지 비해할지만 지금 15분 걸립니다. 서울분들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종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세종시민들이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세종역을 생기면 논산자라든 논산 연무대 훈련소역을 증산을 해줘야 됩니까? 불편함을 개선하면 됩니다. 그 개선책은 서울에서 우리가 실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인천공항이 생긴 곳이 뭡니까? 김포공항마다 뭡니다. 대신에 공항철도, 공항고속도로 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타산지서로 삼아서 세종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종시민들이 약 30만입니다, 지금. 30만인데 우리 충청 서남북권은 한 35만에서 40만이 뛰고 있어요. 세종역이 생기면 지금 오성역을 우리가 공주시민들이 12%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세종역이 생기면 한 30%가 이용을 합니다. 중국에는 공주역이 폐쇄돼요. 서남북권이 지금 낙후된 지역입니다, 충남에서. 이것을 강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오성에서 세종시까지 필리안 교통망을 해주시고 또 공주역에서 세종시까지 비활테 해주시면 세종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김 교수님, 김 교수님 결정. 지금 의원님하고 위원장님은 당위론적 접근을 하고 있어요. 당위론적 접근은 뭐냐면 이미 지금 만들어진 상황에서 세종역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낭비다. 그리고 주변역이 죽는다. 이런 접근을 하시지만 그것도 또한 정치적 접근인 것이 저기 처음에 호남선 KTX를 만들 때 오성역 분기역을 만드는 걸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호남 지역 사람들이에요. 천안에서 직접 내려가기로 원했어요. 오성역을 만든 것 자체가 정치적 결정이었어요. 오성역에서 분기된 것 자체가. 그러면 이미 정치적 결정에서 오성역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는 이미 기득권이니까 또 다른 정치적 결정을 하지 말라고 주장한들 그걸 안 하겠냐고요. 청주 사람들이나 공주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사람들의 반응을 인터넷 댓글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하십니까? 공주역 폐역해라. 오성역 폐역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차라리 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치적 접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상대방이 정치적 접근을 해올 때 우리가 당위론적 접근으로 반대한다고 그것이 불가능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막을 건지를 논의해야지 당위론적으로 그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해라. 주장한들 그쪽에서 멈추겠냐 이거입니다. 그런데요. 한 말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정치적 접근을 해서 정치적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적 오점이 발생된 거예요. 이것을 오점을 다시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당위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을 정치인들이 한다고 해서 정치적 오점을 다시 또 오점을 만들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저도 토론에 참여를 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세종적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두 분처럼 당위론적 접근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걸 무산시키기 더 어렵다고 보고 저는 정치적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종역 반대하면서 많은 주장과 논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가 제대로 반박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토론도 거부를 했어요. 그러고서 마지막 나온 게 뭐냐 하면 행정수도에 고속철도역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공색하고 얼마나 논리가 없으면 이 얘기를 합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세종시 건설은 우리가 국내 석학들 다 모이고 국책기관들 다 영향 동원해가지고 세종시 건설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춘희 시장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세종역이 고속철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본계획과 광역도시 계획 수립할 때 넣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해찬 의원이고 이춘희 시장입니다. 그때 당시.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완성도 되기 전에 지금 세종역 얘기를 국민들이 원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걸 얘기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접근성 또는 정치적 접근성 물론 각각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공개적으로 공론화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꼼수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대규모 국책사회입니다. 단구리로 최대 국책사회라고 하는 세종시 건설인데 이것이 한 번도 공론화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민주당 차원에서 한 번 공론화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양승조 도지사를 내세우고 그다음에 서울원 의원을 내세우고 또 심지어는 제가 존경하던 분인데 그분까지 내세워서 이렇게 꼼수로 접근하는 얘기입니다. 정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오릅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살아 움직인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치인이 처음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반대를 했는데 하겠다라고 말을 바꿨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만 해도 필요성 같은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도시가 커가고 지금 세종시 인구가 30만 넘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도시 규모가 커지고 앞으로 향후 몇 년 지나면 더 인구는 더 증가될 것이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행정 수도고 하니까 필요성이 돼도 됐다. 이렇게 보자면 정치인 말 바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세종역이 인구가 얼마 정도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예 영원히 못하게 하실 건가요? KTX 세종역은요. 필요했다면 당초부터 건설 계획에 포함됐어야 됩니다.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KTX 세종역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얼마든지 오송역과 공주역을 이용해서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연계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고속철도라고 하는 건 더 잘 아시잖아요. 광역거점을 연결하는 국가기관교통망이지 동네철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교통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뭐냐 하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입니다. 더군다나 대규모 국책사업이에요. 이것이 완성도 제기 전에 세종역은 만들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직군이 그거였어요. 얼마든지 대안이 있어요. 얼마든지 대안이 있는데. 그럼 반론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경보고속철도 기본계획에 없던 역이 생긴 게 있습니다. 바로 김천구미역이에요. 그다음에 호남고속철도 강초 기본계획에 없던 역이 생겼습니다. 그게 공주역이에요. 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들여다보고 신설된 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당시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에 세종역 계획이 없었다 손치더라도 먼 장래에는 필요성이 되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시기가 조금 빠르다. 도시 규모에 비해서. 그런 느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는데요. 고속철도 건설 계획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세종시 건설과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맞물려 있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제가 반대하거나 토론을 할 생각 없어요. 문제는 세종시 건설이라고 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공주 부여 청양 논산 서남부권에서도 의의 차원에서 발언을 했고요. 또 그것을 지사님께 의견 전달했습니다. 해서 조만간에 4개 시군에서 우리가 다 단체장들이 민주당입니다. 의장도 거의 다 의회, 시의회, 군의회 의장들도 민주당입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제 17일 날 어제 양 지사님께서 행정부지사를 필두로 해서 체포팀을 구성해라. 공주와 화성화를. 이게 정치적인 접근입니다. 또 우리가 전개할 것은 우리가 또 공주 시민, 부여 군민, 청양 군민, 논산 시민에서 범 서명도 받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접근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당위성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호응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충남지사님께서도 생각을 전환하셨는지 10월 5일 날 공주를 방문합니다. 공주를 방문했을 때 또다시 거기서 기자들이나 또 저도 질문할 겁니다. 이런 문제에서 충남지사께서도 발상의 전환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에 대한 얘기들, 현실적인 접근이든 아니면 당위성에 대한 대안이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정책협의회,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지금 각 지역별로 열리고 있는데 다음 달 8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녹화 시점에서는 다음 달 8일로 표현을 합니다만 충북 쪽에 넘어오셔서 토론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시종 지사가 얘기한 게 있죠. 세종에서부터 KTX, 오성역, 오창, 청주공항까지 고속화도로 조기에 건설하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대안으로 지금 내놓은 모양새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예산정책협의회 때 그런 얘기들 당연히 건의하지 않을까. 세종역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대응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대안으로서 내놓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거야말로 코끼리 헛다리집기예요. 그 사람들이 청주공항을 오는 게 불편해서 세종역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 빨리 가려고 만들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종 지사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었어요. 세종시에서 오성역을 그쳐서 오창을 그쳐서 청주공항 고속화도로?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세종역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해소해줘야 대안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서울을 빨리 가려고 세종역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 시종 지사사는 공항 고속도로로 만든다? 그게 대안이 되겠습니까? 지금 수서역에서 서울역까지 40분 걸려요. 서울 안에서 이동하는 데도 40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10분, 20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심지어 세종역을 만든다 하더라도 오성역을 이용할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이 문제 갖고 지금 우리가 다투고 이 분란을 일으키냐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오성역에서 정부 세종청산까지 지금 BRT가 주 수단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고속철도를 내려서 BRT를 쉽게 타고 편리하게 타고 그리고 BRT를 타고 세종시 가서 어떻게 목적지까지 또 다른 교통수단으로 잘 도착할 건가 연계교통망을 잘 구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거꾸로 지금 고속철도역만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문제를 위해서 충청권 시도 간 협의를 안 해요. 대화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상생대안을 이미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충청권 상생광역철도를 하자. 그다음에 오성역 복합환경센터를 구축하자. 그리고 BRT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지역까지 연장하자. 이미 대안 제시 우리가 다 했습니다. 논의를 안 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라든가 행복도시건설청, 여기에서 중심 잡고 이런 갈등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고 또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지금 손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적 접근 아니면 저는 이런 문제가 결국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각 주체들이 너무 무책임하다, 지금. 저는 이렇게 좀 성토할 수밖에 없어요. 무책임하죠. 무책임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해찬 의원하고 이춘인 시장은 자기 지역구의 이익에 충실하게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고 충청북도 지사를 비롯해서 충청북도 청주시의 의원들은 자기 지역 이익에도 충실하지 못합니다. 왜? 세종역을 신설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지역 이익에 충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하는 것이. 그걸 당위로적 접근하거나 아니면 땡깡을 피거나 이런 의미는 의미가 없어요. 세종역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논리를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이익을 대체할 만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바로 그겁니다. 아니면 전 국민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세종시역을 다른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분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전략을 세워야지 단순히 뭐 너는 달리기도 틀렸고 국가 예산 낭비고 이런 소리 백날 얘기해봐야 정치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고속화도로 조기건설에 대해서 진 교수님은 이제 그 대응이 좀 무의미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문제 진단이 틀렸다라고. 정원장님 말씀 좀 붙어 주시죠. 철도건설 규칙 20조에 역신설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첫째가 여기 들어올 만한 그런 지형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가 경제성이고 세 번째가 수요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근 정거장과 거리 이건데요. 이 부분들은 신설을 원하는 세종시 쪽이나 반대하는 오송이나 공주 쪽에서 다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을 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기술적으로만 들여다볼 일이 아닌 게 돼버렸다. 정치적 사안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언론에 하셨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다루어 볼 만한 사안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공론화가 아직은 말만 있지 공론화가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론화 정도 하려면 뭔가 보고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시민토론회도 하고 아니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게 공론화해가는 과정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이게 이미 정책 사안으로 충청권에서 크게 대두된 만큼 기술적 학술적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한번 봐보자. 이런 생각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른 기준이라면 뭐냐면 세 종력을 만약 신설한다면 충청권 전체의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죠.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충청권 KTX벨트라든지 충청권 KTX메가리전 이런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세종역을 신설하지 않고도 세종 시민들이 굳이 세종역 필요 없다라고 할 만큼 이를 대체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가 논산에서 청주공항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단계 금년에 시작하는데요. 이게 당초 계획은 논산에서 청주공항까지 별도의 복선을 건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2016년도에 이 계획이 살짝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별도의 복선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단선 하나하고 구간 복선 하나만 신설해서 이걸 하겠다. 그런데 누가 이런 계획을 승인을 해 줬는지 정말 정신 없는 사람들이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두용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해서 대전시에서 지금 3호선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알고 계시죠? 3호선 역할을 절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충청권 광역철도를 원한 대로 별도의 복선을 깔아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까 대전 1호선을 연장하는 그것도 또 방법이 되겠다. 이런 저런 양쪽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고 우리가 줘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단계로 빨리 가자. 그런 부분입니다. 저 찬성이고요. 다만 세종시 건설을 하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대안을 모색하면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대안이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서로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위험한 말씀을 하셨냐면 정치적 접근 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역만이 아니라 구미역, 평택역, 수원역, 그리고 김제역, 전북혁신역. 지금 고속철도역 설치 요구하는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접근에서 어떻게 풀 건지 한번 두 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만들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달라고 할 때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얼마나 기술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타당성은 당연히 해줄 것이고 기술적 타당성이 없더라도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야 할 만한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으면 들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는 지방군권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당연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의 논밭 한 간대의 혁신처에서 만들어놓은 것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를 여기다가 박아놓고 아무런 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영맨더다라고 하면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래 추진했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아까 김천혁신도시에다가 김천구미역을 만들었듯이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 타당성이 떨어지더라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 세종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처음에 설치 달장에서는 오송역이라고 하는 것이 세종시의 관문역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송역이 관문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청주시가 또는 충청북도가 오송역이라고 하는 것을 청주의 관문역과 세종시의 관문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영명을 바꾼다든가 또는 거기에 교통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충실해왔으면 세종시 사람들이 그런 들고 나오는 명분이 정책 명분들이 약해집니다. 그것이 지역 이기주로 비춰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세종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 중앙일간지에 한번 나오거나 또는 인터넷 댓글이 다음에 뜨는 걸 딱 보면 청주 사람 이해에 어느 사람도 세종시 역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오송역을 응원하는 역이 없습니다. 오송역을 어떻게 폄하하고 있냐면 논밭 한가운데 만들어 놓는 것. 오송역도 이미 정치적 결정에서 만들어졌듯이 오송역도 정치적 결정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세종역은 정치적 결정으로 못 만드냐 등등 해가면서 호남 사람들은 천안 분기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오송 분기역을 만들었는데 왜 니들은 이기주의냐. 이런 식의 비난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종역과 설치해서 충청북도와 세종시와 싸우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에 편이 없어요. 왜 편이 없었냐. 그동안 충청북도가 오송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세종시를 설득하고 만에 하나 이것이 공론화됐을 때 어떤 전국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듣고자 합니다. 어떤 분 부터. 제가 이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부분도 아울러서. 마지막 발언입니까? 마지막 발언은 아닙니다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세종시 시민들 불편한 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결코 동의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지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봉구 쌍문동에서 캣젝스를 타려고 서울역 올라오면 28분이 걸립니다. 7분, 5분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동의하지 못하고요. 제가 정 원장님께 말씀드리면 논산 연무대 정차역 예탁 조사한 게 있죠. 용역에서. 발표 못하고 있죠. 빛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세종역, 논산력 계속 생겨야 되는 겁니까? 세종시만이 대한민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세를 그렇게 낭비해야 되고 적정성이라든가 역간 거리라든가 세종시민만을 위해서 이걸 하자는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어떤 정치적 접견이든 정당성이든 다 논쟁하지 말고 이것으로서 세종역은 신선 반대로 논쟁을 말해야 돼요.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세종역이 생기면요. 우리 공주 부여 논산은요. 진짜 황폐가 됩니다. 지금도 황폐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역이 폐약이 된다면 그나마 거기에 공주역세권이라든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세종역이 생기면 총국에서는 폐약되는데 어떤 논리를 어떤 정책을 갖고 그걸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네. 공주 쪽의 입장은 들어왔고요. 충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 대안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5월에 국가 미래 비전 설정을 위한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이 포용적 교통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를 이제는 고속철도망으로 구축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에 대해서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역의 교통, 상업의 중심지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런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역 문제는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송역을 복합환승센터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송역을 중심으로 세종시로 오가는 지금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연계교통망들을 잘 구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접근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통체계,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교통체계만 지킨다고 하면 고속철도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문제는 공주역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라든가 역세권 개발 문제, 이 문제들이 이제는 광역지자체가 지금 그동안의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져왔는데 국가가 이것을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제 정식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 계획입니다. 우리가 편하게는 세종시 광역도시 계획인데 세종시라고 하는 것은 신도시 부분만을 사실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충청권 전체가 기능을 분담하도록 네트워크형으로 설계가 된 지금 계획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광역도시 계획이 사실은 지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과거로 보면은 이제 세종시 잔여지역, 연기지역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초에 아마 국토연구원에서 광역도시 계획을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좀 있는데 이 광역도시 계획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로 잘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충청권 차원에서 어떻게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원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큰 거대 도시로 보고 이것이 단일한 생활권에서 어떻게 상승 발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거기서 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KTX 메가리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담아가지고 실현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굳이 KTX 세종역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진 교수님에 대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청주 시내에 있는 오송역을 오송역으로 두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명도 바꿔야 돼요. 청주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청주 오송역에서 청주 시내까지 10km밖에 안 됩니다. 공주역은 공주 시내까지 23km가 넘어요. 그런 데도 공주역이죠. 다른 울산 또 포항 다 시내에서 10km 이상 20km가 넘는데도 다 불구하고 그 자치단체의 대표 이름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씁니까? 그 관문이거든요. 오송역명부터 먼저 바꾸는 걸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세종시가 역신설을 못하도록 붙잡아 두려면 그게 관문역으로 해서 이름을 좀 양보하는 방법. 청주 세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타협점을 만들어내야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미 우리는 기득권이니까 오송역이든 공주역이든 기득권이니까 새로 역을 만드는 것은 니들 이기주의다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과연 오송역이나 공주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대안이 나옵니다. 정원장님께 마지막 좀 듣겠습니다. 일단 이두영 의원장님께 힌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세종시의 시민들이 또 공무원들이 또 세종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이유는 지금 오송에서 세종 들어다니는 brt 노선을 딱 보면 불편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제가 볼 때는 빨리 brt로 세종 연결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최우선이 돼야만이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 생각을 좀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세종역을 신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대화도 가능하다. 그거는 북한 비핵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지금 갑자기 지연되면서 대통령께서 평양도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풀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런 것조차도 한번 놓고 허심탄약에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데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생각보다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뭐 하고 싶으신 말씀 또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다음 기회를 좀 기약을 하도록 하고요. 마무리 발언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부터. 세종시의 신설역을 건설한다는 것은 범충청권에서 우리 충남의 남북권 서남북권의 공주 부여 논산 청양. 여기서는 결코 찬성하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우리 공주역을 활성화시키면은 아까 원장님이나 또 우리 진기순이 말씀하셨듯이 비아트라가 뒤면은 자동적으로 4개 시군이 발전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세종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 상생 차원에서도 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절실합니다. 공주 부여 논산 청양은요. 진짜 절실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결코 반대를 하는 거고요. 대안으로서 세종 시민들은 서울 시민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갖고 오송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오송에서 불편했던 사항 비아트가 불편했던 사항 또 공주소 비아트 해놓으셔서 세종 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으면 대안이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민들도 감수하고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 시민들도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논쟁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장님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기술적인 그런 측면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역을 신설하기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 되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역을 대체할 만한 뭐가 없을까 이런 걸 같이 고민해보고 아니면 그냥 세종역 신설에 우리가 그냥 동의해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더 크게 얻어낼 것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또 세종시 쪽에서도 꼭 필요한가 또 지금이 세종역 신설해야 되는 적기인가 이런 것들도 경제성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성 지역과 공지 지역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2타 자리 말씀드리고요. 세종시 쪽에는 양측에서 우려하는 만큼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것을 10분 또 헤아려서 숨망치 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저는 기본적으로 세종역을 만드는 걸 반대를 하든 또는 찬성을 하든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협상에 있어서 우후군이 많으면 실현될 거고 또는 좌절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종역 신설 문제에 관해서는 이 당사자인 세종시와 충청북도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사람들은 별로 이쪽을 우후군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위해서 과연 세종시 시민들이 왜 원하는가 하는 문제의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때 우군을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종시를 만들면 고속철이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면 누가 제일 반대하겠습니까? 호남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호남 사람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여서 세종시 신설을 반대하는 전략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문제에 접근했을 때는 자꾸 당의론만 내세울 게 아니고 내가 현실적으로 어디서 우군을 끌어올 것인지를 생각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용 의원님 말씀하고 싶은 말씀.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도 다 보고 있고요. 또 이 문제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파악하신 부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오송역의 현재 모습 또 공주역은 또 갔다 왔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마음 아프고 개탄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는 지역정치인들이 분명히 저는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들을 대규모 국책사업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접근으로 세력사업으로 이 문제들을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저는 그간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국민들한테 우리가 계속 또 알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국민들이 저는 어리석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저는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한 저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저희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요. 다만 저는 오늘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해찬 의원이나 이춘희 시장이나 세종시 측에서 한 번도 열린 자세로 우리가 얘기했던 대화 요구라든가 토론이라든가 뭐 이런 한 적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그 사람들은 전혀 상생을 위한 또는 열린 자세로 노력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저는 해법은 결국은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 세종시 측에서 거꾸로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충청권 지금 이웃들하고 함께 문제가 있다면 터놓고 얘기하고 대안을 모색하자. 저는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문제는 정부에게 손이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회에 대한 원칙, 신뢰성, 일관성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거냐. 저는 중심만 잡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세종시 쪽 저희가 모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계속해서 불거진다면 향후에도 갈등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도 후회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의 힘과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치단체 사이에 이해관계에 좀 엇갈리면서 갈등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지만요. 앞으로 또 많은 지혜와 힘이 또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